오늘은 13주 3일 되는 날인데 이따가 오후에 정음에 좋은 바 검진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1차 기형아 검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고 이따가 시간 맞춰서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3주 차인데 저는 입덧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 남편이 입덧을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내가 임신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고 첫째 때는 입덧이 없는데 둘째 때는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덧이 없어서 솔직히 먹거나 그런 거는 임신 전이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볶음밥 약간 태국식으로 후리릭 만들어서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있거든요 아 너무 많지가 않아 메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나시고랭 스타일로 후리릭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하네?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2시 반 정도에는 나가야 돼가지고 얼른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을 3시에 갔는데 2시간이나 걸렸네 와 진짜 힘들다 오늘 제일 힘들다 오늘 입체 초음파 보고 왔는데 아기가 뒤돌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봐주시는 선생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안 움직여가지고 입체 초음파 한 40분?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뭐 코뼈가 잘 있는지 목 뒤에 뼈 두께가 괜찮은지 손이랑 팔, 다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 다 있는지 체크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거는 다 문제 없이 정상이라고 하셔서 그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크기는 8.3cm 저번에가 5cm였는데 2주 만에 벌써 3cm가 커져버렸네 아기 심장박동도 정상이라고 하셨고 목 투명도 두께도 1.7이었나? 아무튼 2mm 미만이면 정상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1차 기형화 검사 하기 전에 혹시나 혹시나 하는 게 나한테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아서 dem고 talking to studen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차 이거 채혈하고 왔거든요. 니프티는 따로 안 하고 통합검사만 하기로 해서 오늘 피 뽑고 4주 뒤에 가서 2차로 또 채혈하고 이제 그게 합산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배초음파 보면서 선생님이 성별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잘 지내고 4주 뒤에 아가를 보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떨리네요. 홍별로 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원래 병원 가기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자거든? 근데 어제는 좀 푹 잤어. 진짜요? 응. 딸이도 아들이든 상관없지. 어른들이 원하는 일인데. 그 부담감이. 딸일 것 같아, 아들 될 것 같아? 아들. 불안한 성. 허리무段으로 다 저한테 nive entreg ANSUNG 한etas such. ko veget. 이 lac. ender. 이렇게 2차 하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앨범을 줬네 이랬어. 싼 마이 손가락 진isel 기효 왜이다. 근데 나도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셔서 나도 깜짝 놀랬어. 아니 나는 오프랑 같이 동시에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혼자 들어버렸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태몽이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나봐 그치? 진짜 신기한 거 가자 오늘은 벌써 18주 차가 됐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기영아 검사 2차까지 마치고 지금 벌써 1주가 지났어요 16주 6일 되는 날 2차 기영아 검사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초음파 사진을 거의 제 키만큼 뽑아주거든요 원래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 그래서 지난 1차 기영아 검사한 거랑 2차 한 거랑 합산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통합 검사한 거 문자 온다고 했는데 한 3일? 2, 3일 있다가 바로 오더라고요 다행히 저위험군 떠가지고 니프티 검사는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목 투명대도 1점 몇 이여가지고 혹시나 문제 있으면 1차 때 보고 니프티를 하던 뭘 하든 하자 했는데 그때도 정상 범위로 나와서 안심을 했는데 2차까지 통합한 게 저위험군이라고 소견을 받아서 그래도 한시를 놓았습니다 이게 정상은 없고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아기가 이제 200g 정도 몸무게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성별도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16주차에 갔으니까 성별을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16주차 때는 배초음파로 보는데 저는 피고임이랑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처음에 질초음파를 봤는데 딱 그 초음파 각도가 아기 엉덩이 있는 딱 그쪽이라서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도 할 시간도 안 주시고 성별을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엥? 하고 봤더니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그냥 누가 봐도 뿅 이렇게 나와있어서 여기 이렇게 하늘표도 소실해줬는데 뭔가 다리 사이에 동그란 게 뿅 나와있어서 아 이거는 100%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초음파 할 때는 저 혼자 들어가고 이제 배초음파로 바꿀 때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랑 간호 선생님들이랑 저는 이미 아기의 성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 내려오면서 다시 아기의 성별을 딱 말해주는데 남편이 말하기로 여기 뭔가 분위기가 자기 빼고 다 알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몰래카메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딸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딸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바뀔 일 없다고 선물 바뀔 일 없다고 못을 딱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는다면 딸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역시 아들일 줄 알았다 너네 아들이랑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 성격에 아들이 더 낫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키워와야 알겠지만 15주차에 홍콩에 갔다 왔는데 홍콩 가기 4일 전에 그래도 내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당일 예약으로 해서 병원에 갔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냥 시간 맞는 분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처음 뵙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일단 해외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부정적이셨고 외관이야 외관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의 여러 케이스를 보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최악의 경우를 의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최대한 가서 걷지 말라는 소견을 듣고 갔다 왔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보고 했을 때 이게 아예 여행을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최대한 걷지 말고 쉬엄쉬엄 갔다 와라 이런 소견을 듣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도 이제 제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제 욕심에 갔다 온 것도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니면 혼자서 여행은 당분간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드는 생각은 갔다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각자 개인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사이를 보내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또 가고 싶어 시간이 너무 빨랐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막 18주에 진입을 했는데 딱 진입하면서 밤에 누워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딱 태동이구나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뱃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눈 앞에 물고기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활할 때는 모르겠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저기 아래쪽에서 그런 태동이 조금씩 느껴져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진짜 임산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한 13주 정도부터 이제 피비침도 없고 피고임도 없고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피고임도 엄청 줄었고 해서 당분간은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에는 병원 가서 성별도 듣고 귀영화 검사까지 다 하고 많은 걸 했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5주 뒤에 병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5주는 좀 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가서 정밀 초음파를 본다고 하셔서 그때 되면 한 1주, 22주 이렇게 되니까 정밀 초음파를 본대요 그래서 5주 뒤에 가서 정밀 초음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병원을 한 달이라도 뒤에 가야 돼서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그때까지 잘 참고 잘 지내고 있으면 아기도 무사히 잘 자라고 있겠죠? 뭔가 긍성적인 생각을 해야지 좋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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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